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전략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합격전략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2023년도에 많은 분들이 또 믿고 선택을 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품질경영기사에 합격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굉장히 보람있는 한 해였던 것 같고 2024년도에도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쉽고 빠르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합격전략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자격증취득시 진로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혹은 관련 분야에 현재 재직하고 계시면서 좀 더 어떤 나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한 4, 50대 되신 분들은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품질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혹은 뭐 보고 계시는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또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라든가 가정에 사용하는 뭐 tv 냉장고 세탁기 여기에 우리가 품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어떻게 보면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는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필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이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차업체라든가 혹은 뭐 발전소, 제약회사, 뭐 제조 일반적인 거지 그죠? 이런 곳에 이제 품질관리나 뭐 실험실 이런 곳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이제 첫발을 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경력이나 뭐 능력을 사고 나면 조금 더 바뀌어서 이제 기업의 연구소라든가 혹은 또 뭐 앞에서 얘기했던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경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자동차 대형 면허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르지 그죠?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나는 운전을 잘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나는 운전을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일종 대형 면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은 경력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운전실력도 탁월하겠구나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라인센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청이나 우체국, 공항공사, 연금공단 이런 곳에 이제 서비스업체 제조업체가 아니고 이런 곳에서도 요즘은 이제 서비스 품질 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비스까지도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서비스까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우선은 뭐 공무원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산점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뭐 가산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런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자격증 수당을 매달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뭐 그런 부분이 아주 메리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공기업까지 지금은 품질이라는 영역이 접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즉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품이 없어질 리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뭐 서비스나 제품 이런 곳에서는 항상 품질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추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격증 전망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은 거지 나쁜 자격증을, 없어질 자격증을 준비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게 봤을 때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간의 이렇게 추이를 보면 끊임없이 이제 거의 뭐 한 두 배 넘게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아니죠? 과거 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가 줄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앞으로 쭉 나아가서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격증 응시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이 품질경영기사와 산업기사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죠? 품질경영기사가 조금 더 높은 단계고 산업기사가 그 아랫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품질경영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학과 혹은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관련 학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품질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초적인 학문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과에서 관련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입니다 4년 기준이 4년이에요 그래서 4년제 졸업했다든가 혹은 졸업 예정자 이제 4학년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관련 학과 2년제를 나왔다 그러면 4년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2년제를 나왔기 때문에 2년이 모자라니까 이 모자란 부분은 뭘로? 경력 부분으로 채워 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2년제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경력 2년만 있으면 기사 자격증을 칠 수 있고 또 뭐 관련 학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유사 직무 분야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 경력 증명서를 이제 제출하면 우리가 4년에 경력이 있으면 기사 자격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산업기사를 과거에 취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쭉 오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1년만 있으면 우리가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좀 더 정확한 것들은 여러분들 큐넷에 가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원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 큐넷에 가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넣으면 내가 그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년제가 기준입니다 2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련 학과 2년제 졸업자라든가 혹은 졸업 예정자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뭐 관련 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2년 경력이 있으면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산업기사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일정을 보면 2024년도에는 시험 일정이 조금 바뀌었고 여기서부터는 앞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2024년도에 내가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그죠? 조금 유심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선은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CBT 필기시험이다 그죠? CBT 시험으로 바뀌고 난 뒤에는 특정한 날에 일률적으로 모두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시험기간이 있어요 시험기간이 있고 내가 편한 날 그죠? 편한 시간들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1회차의 시험이 있고 2회차의 시험이 있고 3회차의 시험이 있어요 요게 예전하고는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시험이 1회, 2회, 3회, 4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4번의 시험 중에서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는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이제 1회, 2회, 3회는 시험이 없고 4회의 시험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3번이 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이 3, 4회가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이 돼서 4회차는 완전히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4회차에 있던 시험이 전부 어디로? 3회차로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시험이 있는데 원서접수기간 잘 보셔야 된다 그죠? 1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 23일부터 26일 근데 원서접수기간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첫날 첫날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원서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앞시간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 날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늦게 들어가면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 날짜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말에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원서접수 첫날 시작하는 시점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주말은 거의 꽉 차버리는 상태고 시험 장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평일날 내가 시간을 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서접수 첫날 첫번째 시간에 그죠? 곧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가서 원서접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듯이 시험 날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주말이 됐든 평일이 됐든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날짜를 보면 1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에서 3월 7일까지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에서 28일 이 사이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서 27일 이 사이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죠? 이 선택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기시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기시험만 본다라고 해서 합격한다라고 해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 실기까지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받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필기시험을 치고 나면 실기시험이 다가오는 게 과거에는 거의 한 6주 정도 됐어요 6주 만에 6주 같으면 한 달 반입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촉박했어요 알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이 기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험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5일날 내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 15일날 보면 1회차 실기시험이 언제냐면 4월 27일입니다 그러면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두 달이 넘게 남는 거죠 실기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 날 3월 7일날 내가 필기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충분히 실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필기시험은 앞쪽에 있는 날짜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회차도 똑같고 2회차는 기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까지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보시게 되면 7월 5일에서부터 27일까지 이 사이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10월달에 본다 그죠? 거의 뭐 틈이 한 석 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기시험을 준비하기에 필기시험을 보고 난 뒤에 충분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합격을 하면 괜찮은데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후에 그 다음 연도 4월달에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에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1회나 2회 이렇게 해서 쭉 보면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뭐 그렇게 되어 있다 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CBT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가 있어요 알죠? 아침 시간부터 해서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이 시간이 다 시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적에는 크게 보고 오전에 볼 것이냐 시험을 내가 오후에 볼 것이냐 그래서 뭐 오전에 보면 주로 보면 이제 뭐 9시부터 시작되는 그죠? 입신 시간이 8시 40분까지입니다 요게 좋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나는 뭐 오후에 보겠다 그러면 뭐 12시 40분이나 뭐 요런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다 달라요 알죠? 어떤 사람은 아침이 맑고 상쾌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는 조금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정신이 말짱하지 않기 때문에 좀 푹 자고 오후에 내가 시험을 봐야 되겠다 라고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기 어떤 생체 리듬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늦게 자니까 좀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그 전날 조금 일찍 자서 아침에 상쾌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험을 보는 게 좋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품질경영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첫 번째 과목입니다 요즘은 이제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 다섯 번째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갔을 때 갔을 때 시험이 시작되면 제일 첫 번째 과목으로 나오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실험계획법입니다 실험계획법이고 그리고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다 그죠? 이게 뭐 통계적 품질관리고 그리고 41번부터 60번까지 이게 이제 생산시스템 그리고 61번부터 80번까지 이게 이제 신뢰성관리 그리고 81번부터 100번까지가 품질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사시험은 다섯 과목이고 산업기사시험은 네 과목이죠 이 과목들 중에서 신뢰성관리가 빠지게 되면 산업기사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갔을 때에는 사실상 이제 CBT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1번부터 시험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것부터 그죠? 계산 문제 나오면 첫 문제가 딱 막히게 되면 두 번째 문제부터 다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먼저 풀 필요는 없죠? 알죠? 그러면 나중에 긴장을 해서 아는 문제까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품질경영을 먼저 풀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란에 80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품질경영 문제로 갑니다 그걸 먼저 푸시면 돼요 그래서 워밍업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는 또 다른 과목 뭐 실험계획법 보겠다 그러면 1번 찍으면 1번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통계적 품질관리를 풀겠다 21번 찍으면 21번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뭐 풀었던 문제 답을 체크한 문제 체크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먼저 내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막히는 실험계획법이나 통계적 품질관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뭐 우리가 쉽게 가면 좋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품질경영 파트부터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난 뒤에 뭐 통계를 하든 실험계획법을 하든 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각각이 20문제씩 돼 있죠 20문제씩 돼 있는데 이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우리가 2023년도에도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몇 점 맞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내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한테 전화하는 것도 있겠지 그죠? 내가 이만큼 맞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아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굳이 필기시험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알죠? 오히려 필기시험에서 80점 이상 90점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실기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심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필기시험을 내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이제 조금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을 너무 잘 보고 나면 자기에 대한 과신이 생깁니다 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면 내가 합격할 수 있지 자신감은 좋은데 이게 과신이 되면 어떻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한 번씩 필기의 고득점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필기시험을 간단간단하게 뭐 60 몇 점? 63점 이렇게 사면 정신을 다시 차립니다 우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필기를 합격하긴 했지만 힘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합격 확률이 더 높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이 됐던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시험은 꼭 100점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몇 점?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점수로는 60점이죠 60점 그러면 총 100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1점으로 보면 1점으로 보면 개수로 따지면 몇 개? 60개 이상 60개 60개 이상만 맞추면 우리가 필기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험이라는 거는 특정한 한 과목만 잘한다라고 해서 국가시험을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통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통계를 이 20개를 다 맞춰서요 그렇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물론 합격할 확률은 높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가시험이라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60점이잖아 그죠? 이 정도는 그리고 특정 과목을 잘한다라기보다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베이스로 보냅니다 베이스 40점을 넘어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죠? 그래서 과목당 40점 20개 중에서 40점이면 40점이면 몇 개죠? 8개죠 8개 알죠? 8개 이상 맞추면서 과목당 8개 이상 맞추면서 총 60개 이상 맞춰야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당 지금 현재로서는 2024년도 기준에서는 한 문제당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 하면 한 문제당 1분 30초를 줍니다 1분 30초 한 문제당 그러면 20문제면 시간상으로 얼마죠? 30분이냐 30분 그죠? 30분 과목당 30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당 30분이니까 30분 끝나고 쉬고 이런 거 없어요 알죠? 과목당 30분이니까 총 몇 과목? 5과목이죠 그러면 1시간 2시간 반 2시간 2시간 3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과목당 8개 이상 8개도 포함이 됩니다 40점이기 때문에 이상이잖아 그죠? 8개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60개 이상 맞추면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4년도에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5년도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어요 아까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한 문제당 몇 분 준다고 그랬습니까? 한 문제당 1분 30초를 준다고 했잖아 그죠? 한 문제당 1분 30초로 계산해서 이 시간을 주는데 2025년도부터는 한 문제당 1분으로 바뀝니다 1분으로 그러면 여기서 1분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2시간 30분이니까 6, 2, 12에다가 150분이잖아 그죠? 150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는 얼마로 바뀌냐면 100문제니까 한 문제당 1분 같으면 100분으로 바뀌어요 100분으로 2025년도부터는 100분 만에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4년도에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뭐 분석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합격을 시킬 것인가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제가 만든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이제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10개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골고루 이렇게 어느 정도 시험 문제가 배분되도록 했는데 이 중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빨간색을 해놨는 거는 뭐냐면 좀 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안 봐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이 빨간색 파트는 눈에 힘을 좀 더 주고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품질혁신활동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여기에서는 한 5문제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빨간색 해놓은 것만 해도 이게 5개 9개에다가 11개 12, 13, 14, 15개 이것만 하더라도 15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좀 푸근하게 이렇게 문제 풀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봐주시면 뭐 여기서 떨어질 이유는 없겠지 그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60점이니까 과목당 12개씩만 맞추면 됩니다 알죠 근데 뭐 이것만 하더라도 개수는 훨씬 더 넘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통계적 품질관리입니다 아니죠 통계적 품질관리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5개 장으로 제가 나누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뭐 확률분포가 있고 그리고 추정검정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관 및 회기분석이 있고 관리도가 있고 샘플링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우리가 추정과 검정 그리고 샘플링 검사 이것만 해도 60점입니다 알죠 이것만 해도 물론 이것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알겠죠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도까지 플러스하면 이거는 뭐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추정과 검정 상관회기 그리고 관리도 샘플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알죠 이 여기에서 뭐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만 이게 기본이 되어야만 나머지 파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상관과 회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상관과 회기는 필기에서는 한 문제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기에 가면 이게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아니죠 중요도가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기 때부터 조금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추정검정 가장 기본이죠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샘플링 이런 곳에다가 눈에 힘을 주면서 조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계획법이 있다 그죠 실험계획법이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총 12개 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뭐 시험 문제는 특정한 장에서 여기에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렇진 않아요 항상 보면 골고루 이렇게 뭐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실험계획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장이 핵심입니다 2장은 요인배치법이잖아요 그죠 1요인 실험 2요인 실험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곱 문제 35%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죠 35%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요 부분을 잘 알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응용이에요 약간씩 응용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해도 사실상 뭐 과락은 면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죠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개수지 데이터 반격법 뭐 교락법 일부 실시법 전부 요인배치법에서 이제 따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장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어 뭐 발전이 있고 수요의 측 자재관리 생산계획 자극관리 설비보전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 중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골고루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3장에는 자재관리나 구매관리 그리고 생산계획수립 그죠 생산계획수립 그리고 뭐 작업관리 요런 부분 요 세 파트에서 거의 우리가 이게 몇 퍼센트 65%의 비율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힘줘서 조금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목이다 그죠 신뢰성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관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기사 과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기사 과목에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기사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두꺼운데 이 다섯 과목 중에서 그 중에 제일 얇은 게 뭐냐면 신뢰성관리입니다 아니죠 분량이 제일 작아요 분량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시간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걸립니다 분량 작고 학습시간도 작게 걸리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신뢰성관리에요 신뢰성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기존에 나와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응용돼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바꿔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다섯 개 이상 뭐 많이 맞추는 분들은 이제 다 맞추는 백점 맞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백점까지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하여간 하여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뢰성은 우리가 아홉 개 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뭐 신뢰성의 척도라든가 추정이라든가 신뢰도 뭐 이런 부분 아니죠 여기에서 거의 몇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4개에다가 5개 9개잖아 그죠 9개 12개 이 3개 장에서 거의 60점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학습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특정하게 우리가 눈에 힘을 주고 또 봐야 되는 우리가 장들이 있잖아 그죠 뭐 그 장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나누은 거는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죠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문제를 잘 푼다라기보다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들이고 비전공자들은 이게 외계어는 사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죠 힘들어해요 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학습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품질경영 이걸 먼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목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그죠 우리가 철인삼종경기가 있습니다 철인삼종경기 수영을 하고 그리고 사이클을 하고 마지막에 마라톤을 합니다 아니죠 마라톤은 물론 이제 시작시점에서는 누구나 패기를 가지고 우와 내가 1등을 할 거야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우와 내가 올해는 무조건 한 끈을 할 거야 이 기사자격증을 취득을 할 거야 지금은 의지에 불타고 있지 그죠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어 여기서 통계적 품질관리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3일 만에 물에 빠져 죽던 포기를 하던 3포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철인삼종경기를 할 적에도 똑같잖아 그죠 우와 내가 1등을 할 거야 나는 제일 힘들다는 마라톤부터 뭔지 할 거야 전력질주에서 뛰면 그리고 사이클 열심히 하고 수영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 물에 다 빠져 죽어요 꼬린 지점에 들어오기 전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조금 살살 아니죠 가다가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도를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니쉬점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비전공자분들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품질경영을 제일 먼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품질경영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계산문제라 이런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간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기를 다루는 방식이나 요런 것들을 조금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또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또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생산시스템 요것도 괜찮지 그죠 이런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해주고 그리고 세번째로 들어가야 되는게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레이더로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죠 통계적 품질관리를 합니다 요게 기본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알겠죠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품질관리 그리고 통계적 품질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실험계획법 신뢰성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누구나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자분들도 물론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용어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죠 어떻게 보면 유리한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전공했다라고 해서 우와 나는 제일 어려운 통계적 품질관리로 먼저 들어갈거야 그러면 쉽게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처음에는 마음이 급하더라도 살살 갑니다 살살 살살 가서 우선은 제일 첫번째 품질경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아 국가시험이라는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문제 형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워밍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통계적 품질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통계적 품질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실험계획법 조금 쉬워지겠죠 들어가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뢰성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생산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기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조금 학습을 해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뭐 요렇게 준비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울학의 커리큘럼이라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과정과 그리고 이론과정 기출문제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정규분포도 나오고 정규분포라든가 계산기 사용법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공자가 됐던 비전공자가 됐던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알죠 그리고 이 기초과정 물론 이제 전공자들은 한 요정도 알죠 뭐 요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모수와 통계량 요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전공자분들은 나머지 부분도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셔야 되는 거고 요 부분만 알아도 요기에서도 아마 시험 문제가 한 서너 개 정도는 나올 겁니다 맞출 수가 있어요 알죠 그렇게 해서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과정에 되면 아까번에 얘기했죠 품질경영 통계적 품질관리 실험계획법 생산시스템 뭐 신뢰성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요기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각 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장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론 듣고 그러고 나면 요 이론을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알죠 문제가 바로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강의를 한 번만 딱 듣고 문제를 통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의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상 그렇게만 하면 기출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한 몇 개년만 풀어보면 돼요 한 뭐 1, 2년치만 풀어보면 아 전체 100문제가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구만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론 과정에서 이론하고 각 장애 문제 거기에만 신경 써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락의 뭐 합격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은 공학용 계산기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있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시험하고는 달리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는 계산기를 조금 잘 다뤄야 됩니다 뭐 다른 기능 다 빼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만 다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론 강의 듣고 간단하게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따른 반드시 아 문제가 요렇게 나오는구나 각 장애 예상문제 풀어보셔야 된다 그랬죠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언제까지 시험 1주 전까지는 다 끝을 내셔야 돼요 아니죠 1주 전까지 어 그리고 난 뒤에 시험이 1주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기출문제만 보면 되겠지 아니죠 기출문제 그리고 어 우리가 장애에서 학습했던 문제 중에서 털렸던 문제 체크해 두셨다가 거기에서 그때는 이제 아 그런 문제 털렸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똑같이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저로 봤습니다 최저로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한 75점 통계적 품질관리 75점 정도 그리고 뭐 생산시스템은 이제 한 70점 그리고 신뢰성은 75점 품질경영은 한 70점 이 최저로 봤을 때 어 여러분들 평균의 70점 이상으로 해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뭐 70점 전후해서 이렇게 합격하면 가장 이상적인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여기서 이제 합격 비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실전 문제를 반영한 교제가 되겠지 그죠 교제에다가 굉장히 각 장애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어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 요 교제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항상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핵심을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빔을 띄워놓고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더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도 당황할 일이 없을 것이고 쉽게 문제를 한눈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징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는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는 반드시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수업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삶을 발회